렛츠 플레이 위드 제니!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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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에요 누구세요? 뭐라고? 오늘 제니가 뭘 가져왔을까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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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에요 여러분 아 지금 이거는 레고가 단계별로 있는데 중간 단계로 가져왔구요 오늘은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슈퍼맛에 꽃집도 있고 아이스크림이랑 계산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제니랑 오늘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뭐라고? 준비가 안됐다고? Are you ready? What? 준비됐다고? 그러면 다같이 출발해볼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이렇게구나 따란 이렇게 당겨져있어요 지금 단계별로 됐거든요 1번 그리고 이거는 숫자가 2번 이렇게 적혀져있어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제니랑 지금부터 만들어볼까요? 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bjective 20분 저승의특우가 가능할 population 여러분 그리고 저승의 점 Ellaus Journal 이거 진짜venue 아래 party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여기 이제 슈퍼도 있고 채소 파는 가게랑 꽃가게 있고 아이스크림에 이거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세일자인 있고 오토바이에 장바구니에 고양이 빵 가게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한번 놀아볼까요 제니야 제니야 네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아빠 생일이 있어서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엄마 대신 너가 갔다 올 수 있니? 네 갔다 올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야 돼요? 응 대신 조심히 운전해야 돼 알았지? 헬멧을 꼭 써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려면은 머리를 벗어야겠죠? 자 그리고 헬멧을 쓰고 어머 뭐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네 아 그리고 오토바이를 탑니다 마트로 출발! 나수동도 맛있게 하지? 자 아빠 생일체라고 그랬으니까 엄마가 시장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뭘 사러 가지? 일단 머리를 돌려서 다시 평상시 얼굴로 하고 머리를 쓰고 나는 헬멧 쓰고 머리 쓰는 여자야 나 시장에 가야 되는데 야옹이 안녕 오늘 아빠 생일이래 너 우리 아빠 생일에 놀러올래? 진짜? 알았어 그러면 좀 이따가 놀러와야 돼 알았지? 약속 아 그리고 나는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가 만나 우리 알았지? 나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 가게 아니야?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저 초코맛이랑 딸기맛 두 개 다 주세요 두 개 다 한꺼번에 드시게요 네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그래도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요 자 아이스크림 두 개를 잡고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 감사합니다 티짱 맛있게 드세요 아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어 이건 뭐야 또 이거 내가 좋아하는 프레칠 아니야? 프레칠을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은 다 먹었으니까 내려놓고 프레칠을 하나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프레칠 하나 주세요 프레칠요 여기 있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어 야옹이야 안녕 아직도 너 여기 있으니 야옹 어 그래 알았어 아우 배불러 아휴 집에 가야겠다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쓰고 헬멧을 쓰고 아우 왔다갔다 하려니 슝 부르부르부르붐 부르부르붐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시장은 잘 봤니? 무슨 시장? 아 맞다 그러면 너 시장 가서 뭐 했어 어 저 그냥 야옹이랑 놀았어요 진짜 네 진짜 아이스크림이랑 프레칠 먹고 고양이하고 놀고 그랬어요 야 너 어떡해 그러면은 마트 가가지고 지금 아빠 생일 파티하는 거 준비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지금 다시 가서 잘할 수 있어?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나는 제니를 믿으니까 제니는 시장에 가서 아빠 생일 파티할 준비를 잘 할 거야 알았지? 네 맞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헬멧을 쓰고 갔다 올게요 저만 믿으세요 진짜 마트에 왔어요 모자를 벗고 헬멧을 쓰고 가면 안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해서 마트에 왔어요 여러분 오 마트에 왔어요 마트에 왔어요 와 마트 진짜 좋다 징 징 징 어서오세요 우리 띵띵마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트에 들어왔어요 우와 맛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여기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싸인을 놔두고 마트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완전 좋아 마트에서 아빠 생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빵을 좀 사가야겠다 빵이랑 그리고 아빠가 프레틀도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엄마가 요리를 하려면 당근을 좀 사가야겠지 당근이랑 바나나도 사가고 바나나도 사가고 사과도 사가고 사과도 사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선 생선도 사가야지 그리고 여기 고기도 있으니까 고기도 사가야지 생선이랑 고기랑 생선 이렇게 사가야지 이렇게 다 주세요 얼마에요? 네 만원입니다 만원이요? 여기 돈 있습니다 여기요? 잠시만요 징 징 머리가 벗겨졌네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징 얼마에요? 얼마에요? 2만원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잘못 계산 된거에요 2만원 주세요 여기 2만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트를 나왔어요 나와서 엄마 이번에는 진짜 사왔어요 응 그래 아빠 생일선물은 샀니? 아빠 생일선물 안 샀어 어떡하지? 엄마 저 잠깐만 금방 갔다 올게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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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생일선물을 사야되는데 뭐를 살까? 어서오세요 아빠 생일선물을 깜빡하게 못 샀어요 어떡하죠? 이거 꽃 어때?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좋은 생각 같아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꽃을 줄게요 꽃을 가져가세요 꽃을 머리에다 꽂아볼까? 아 나 꽃이야 하고 머리에 꽃꽂았어 아 그리고 집에 갑니다 딴딴딴딴 자 아빠 생일선물 준비해주세요 알았어 우리 아빠 생일선물 할까? 그러면 엄마들 퇴근을 했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야겠지? 옷을 갈아입었어요 자 이렇게 갈아입고 이게 맞나? 자 그러면 우리 요리를 한번 해볼까? 맛있는 당근을 넣고 그리고 생선 고기도 넣고 생선을 보글보글보글 이것도 요리를 그리고 바가는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맛있게 먹어야겠죠? 자 올려놓고 바누나도 올려놓고 빵도 해놓고 브레즐도 해놓고 요리를 이렇게 했어요 자 아빠가 오면 기뻐하겠지? 네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아빠를 찾아볼까? 아빠는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아빠를 찾아볼까? 일단 여보 나 집에 왔어요 어 여보 오늘 생일이죠? 생일 축하해요 어 아빠 생일 축하해요 나 머리에 꽃 꽂았어 아빠 줄거에요 꽃 선물이에요 어이구 어이구 이쁘니 아 그리고 내가 고양이도 오늘 아빠 생일파티에 초대했어요 고양이 안녕 안녕 고양이랑 같이 우리 아빠 그럼 생일파티 축하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해피벌스데이 투유 해피벌스데이 투유 해피벌스데이 투유 해피벌스데이 dear my daddy 해피벌스데이 투유 와우 아빠 해피벌스데이 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 그러면 맛있게 먹어볼까? 야옹이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야옹이가 생선을 먹어라 아빠는 꼬꼬를 좋아하니까 꼬꼬를 냠냠냠냠냠냠 먹고 아 저는 빵을 먹을게요 빵이랑 냠냠냠 사과도 먹고 냠냠냠냠냠냠 아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우 우리 애프니 아빠 생일이라고 이렇게 마트도 갔다오고 꽃도 선물해주고 고양이도 초대해주고 진짜 재밌어 착하는 거구나 어 다음에도 엄마가 힘든 일 있으면 꼭 도와줘야돼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저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도 엄마 말 잘 들어요 심부름도 잘하고 제니는 엄마 심부름 엄청 잘한답니다 우리가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지 크리스마스에서 안타할아버지가 온대요 그치? 자 오늘 제니랑 레고 주니어를 해봤어요 레고는 정말 작거든요 근데 주니어는 이게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가지고 놀기 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제니가 남자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레고 주니어로 다시 찾아올테니까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어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안되고 편식도 하면 안돼 알았죠?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제니가 찾아올게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안녕 가발이 또 벗겨졌어 안녕 제니 갑니다 제니 갑니다 안녕 안녕